주의 사랑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 주의 사랑 받는 자녀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당신을 통해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우리는 동역자 주의 사랑 받는 자녀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당신을 통해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의 going